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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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 이제 한국에서 브이로그를 하는 것보다 몰디브에서 브이로그를 하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정부터는 여행 산책과 함께 몰디브 일정을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몰디브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를 가지고 있는 시아몰드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뜰 때 썸라이즈 피싱을 나간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와 있어요 Hello good morning I have a reservation for the sunrise fishing Yeah then do I need to wait here or 그? There you go How are you? I'm good I'm excellent You're making vlogger? Yeah yeah 여기 이제 배를 타는 포트 한국에 가가지고 오늘 고기를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going to sunrise fishing me at night? 아, 오케이. 와,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낚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몰디브 전통 방식으로 낚시를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은 입질이 온다고 해요. 야, 내가 한국에서도 안 해본 낚시를 몰디브에서 다 해보네. 이거를 이제 피싱을 나와가지고, 낚시를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또 그걸로 음식을 해주신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뭘 잡아가야 될 텐데. 초심자의 행운이 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진짜 크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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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호를 닦아와라! 와우! 나만 못 잡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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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배에 선장님이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래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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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낚지는 못했지만, 제가 뭔가를 낚지는 못했지만, 제가 뭔가를 낚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탄 배들이 많이 낚아가지고, 와우! 와우! 너무 좋다! 오늘 날씨가 진짜 예술이네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이만한 걸, 이만한 걸 잡으셨대요. 와우! 엄청 크네요! 제, 제 상반신 많이! 하하하하! 대박, 대박, 대박! 와우! 어마어마하다! 아,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지난번 몰디브 갔을 때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디쿤이도, 한 번도 불어넣어주지도 못했는데, 와우! 오늘 날씨가 진짜 예술이에요. 오늘 날씨가! 와우! 하늘이 완전 파랗고, 구름 완전 없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아, 네! 제가 아침에, 낚시를 혼자 나가기는 했는데, 주인씨랑 같이 왔어요. 이제 몰디브로 오는데, 거의 비행기를 12시간 타고, 또 이제, 이 안으로, 수상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인씨가 어제, 푹 자고, 저 혼자 오늘 낚시를 다녀왔는데, 아침은, 같이 먹으러 가야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 너무너무 잘 잤어요. 아우,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예술이네. 여기 지금 와있는, 시아몰드 리조트가, 몰디브에서, 제일 큰 섬에 만들어진, 그런 리조트라서, 섬이 굉장히 커요. 그 해변을 따라 걸으면, 4km? 그래가지고,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길마다, 버기가 다녀요. 15분에 한 대씩, 다닌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버기를, 잡아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거의, 마을버스 사이즈의, 거기가 다녀가지고, 버스정류장들이 있는데, 그, 세계의 각 나라, 유명한 나라들의, 도시이름이, 써져있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온 데가, 이스탄불. 여기가 이스탄불이고, 그리고,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스테이션이 있어요. 몰디브에서 만나는 서울역.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템포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템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뷔페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어제, 여기서 점심 먹었는데, 이탈리안 테마로 하는 뷔페였거든요. 오, 파스타가 되게 맛있고, 어제 밥 맛있게 먹었죠. 저녁도, 그, 타이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저녁은 이제, 타이 레스토랑 예약해서, 저녁을 먹었었는데, 와, 음식이, 태국에서 먹었던, 그런 맛도 나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멸드의 음식은, 전체적으로 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멸드가, 진짜 좋은게, 진짜 좋은게, 그리고 시어멸드가 진짜 좋은게, 와우 올링클루시브라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샴페인을 비롯한,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아까부터, 한 잔만 마세요? 네, 한 잔만 마세요. 물 놀아야 되는데, 어차피 뭐, 한 잔도 아니고, 반 잔인데, 응. 시어멸드는, 그, 아침에도 이제, 낚시를 하러 다녀왔지만, 뭐 그런, 유료 익스커션 뿐만 아니라, 그냥 무료로도 즐길 수 있는, 플로팅, 워터파크라든지, 뭐, 카약이라든지, 즐길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식을 맛있게 먹고, 바로 앞에, 플로팅 워터파크가 있거든요. 요, 워터파크 가서, 재밌게 또 놀고, 몰디브 바다를, 물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재밌게 놀아봐야죠.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친구들이랑 거기도 그리고, 혹시나, 적응이 있었어요. 좋은 하루가ив어. 좋은 하루. 오! 우리, 니콘이 다, 여긴 또 있네? 니콘아. 안녕. 니콘아. 하하하하. 우리 니콘이가, 여기 있어. 안녕. 저 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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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 너무 높은데? 이걸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네? 여기서 이렇게 몰디브 바다 위를 뛰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몰디브 바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플로팅 워터파크. 이게 맨발로 뛰어다니면 되게 미끄럽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있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익사이팅한 그런 게임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 아쿠아 슈즈의 위력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한번 더 다이빙을 하고 이 4번에는 못 올라가겠어. 무서워. 잡을 데가 없어. 잡을 데가 있으면 올라갈 텐데 여기도 채공 시간이 체감하는 채공 시간이 엄청 길어요. 한번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뛸까? 워우! 엄청나! 이제 점심을 먹으러 안달루시아 스페인 식당을 갈건데 여기 저희 비치빌라에서 조금만 가면 식당이 있어가지고 해변을 따라서 식당으로 걸어가려구요 완전 색깔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다시 한번 가봐라 주인씨는 지금 날씨좋은 몰디브를 3년만에 보는거죠? 그런거같아 지난번에 두달전에 왔을때 못봤으니까 여기 해변이 따라서 걷기가 너무 좋아요 해변 따라서 걷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모래가 밟는 느낌이 되게 폭신폭신해 우와 주인씨 장난아니에요 지금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보봐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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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쎄다 너무 예뻐 여기 발리스윙처럼 엄청 큰 그네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까 누가 있다가 타올을 놓고 갔나봐 타려고? 이따 탈까요? 타봐요 한번 타봐요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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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잡고 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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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거기 있어봐요 내가 갈게 잠깐만 잠깐만 으흐흑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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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디브니까 멀디브스윙고로 할까?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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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듣기 재밌다 어? 어흑 재밌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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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로 와... 지금 밸런스 대치 definit 와 이게 재밌어 별리스윙보다 더 재밌어 시아머 월드에 식당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블로그에다가 식당을 한번 정리를 싹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메뉴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안달루시아는 일단 점심에는 무조건 빠에야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오징어 튀김하고 추쿠미 크림 안달루시아에서 먹는 상크리아입니다 안에 과일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음 맛있다 이게 또 식당에 있는 식전빵을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야 아침을 조금만 먹게 잘했다 너무 맛있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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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념이 되게 맛있네요 음 달아있어 이거 꽃게 다리 잘라는건줄 알았더니 얘한테 원래 달려있던거 같고 아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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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우 한입 먹고 빠에야를 가득 써가지고 음 빠에야랑 새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애들이에요 와우 와우 날씨가 진짜 하루종일 좋네 와우 점심 먹고 너무 한낮이라 해가 위에 있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조금 쉬고 있다 보니까 해가 이제 저희 비치빌라가 선셋 방향이거든요 해가 저쪽으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깜짝이야 하하 하하 되게 욕심내네 주인공 욕심내네 하하하하 해가 저쪽으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이 수영장안에 햇빛이 안들어와서 와 빌라 수영장에서 놀기에도 되게 좋네요 빌라 이 비치빌라가 수영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로가 1 2 한 2.5미터 세로가 한 4미터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커플이서 분위기 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몰디브는 아 날씨가 되게 크 크 많은거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슥 걸어다니면서 어딜 봐도 너무 예쁘고 아 진짜 진짜 너무 좋더라구요 야 이제 이틀째구요 이번에는 몰디브에 좀 길게 왔어요 12박 거의 2주 13일 일정으로 와가지고 아 이제 이틀 밖에 안 지났으니까 열흘이나 왔잖아요 열 하루 아 몰디브에서 멋진 날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첫 위로부터 기분이 좋다 오늘 선셋 질 때 예쁜 사진들을 좀 찍으려고 아까 낮에 나왔을 때 이 그네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네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나왔는데 어린 애기들이 그네를 엄청 즐기고 있어가지고 그네에서는 못 찍고 선셋 방향으로 예쁜 사진들을 좀 찍어봤어요 사진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아까까지만 해도 이쪽 방향으로 해가 되게 예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해랑 같이 사진을 좀 찍을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저렇게 끼더니 배가 없어졌어요 딱 타이밍이 아주 좋을 때 예쁘게 잘 찍었어요 저희는 오늘 저녁 식사로 이제 아까 아침에 잡은 생선을 오늘 요리를 해서 먹는 아리가또 일식집을 갈 건데 그 전에 이 시아멀드에 지하의 와인셀러가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와인셀러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4편에 2편을 먹은 всем이 5편이 3편 베이징 5편이 오늘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뜬 거에요 제가 아까 이만큼 큰 생선 들고 찍었던 그 생선으로 회를 뜬 건데 와 한번 먹어봐야지 균시 한번 먹어봐요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게 소고기같이 있네요 색깔이 완전 소고기더라구 맛있어? 이게 맛있는 생선이라고는 하더라구 참치고고고기같이 있네 아 그래요? 오 진짜 맛있네 오 씹을수록 고소하다 이게 진짜 그날 바로 잡아가지고 한 12시간정도 숙성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회를 떠가지고 기름기도 잘 올라왔다 오 굉장히 맛있네 이게 리조트 안에 일식당이 있으니까 사실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회를 숙성도 하고 회를 떠주실 수 있는 분위기 있다는게 아 아리가또가 있는게 요런 매력이 있구나 이 사케 칵테일도 이름이 도쿄예요 도쿄인데 어우 굉장히 맛있어요 도쿄는 이런 맛인거 같아요 그리고 게이샤 분홍색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얘는 약간 벚꽃맛이 나요 물론 벚꽃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벚꽃맛이 나는 사케 칵테일 아 이거 회를 진짜 맛있다 음 쫀득해 응 입은 들어오고 고소해 그러니까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 어? 벌들 사라진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제처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 먹구름이 또 몰려와 아 빨리 먹고 방에 들어가야 되겠어 오 추워진다 이게 중심으로